제가 이제 다행히 이 문제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다루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4년 정도 한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거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마 그 자료가 제공된 모양인데 그 중요성을 별로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 시골촌부님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대단한 분석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의 실체적 진식을 이해하는데 그동안의 분석 결과들하고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시간이 닿을 때마다 이 시골촌부님이 분석한 내용 그리고 제이아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 그리고 제이아 h님 또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를 아주 사사지 이렇게 분석해서 제공했던 제이아 k님 이런 분들의 의견을 그동안 종합해서 훨씬 더 이 4월 10일 총선의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석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골촌부가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는 전국의 한 3,500여 개 정도의 언면동에서 단행됐던 소위 덕표수 조작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 그리고 이제 그 수혜를 받은 후보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령 사전투표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더해지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선하고 파격적인 그런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국 3,500개에 대한 그 언면동의 조작값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처럼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장에 오셔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당 위조투표지가 한 장이 여러분들 더해지는 그런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기존의 분석하고 이번의 분석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건데 제야전문가나 또 제야H님 제야키님이 그동안 분석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사후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득표수가 이동한 것을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한 것이고 오늘 시골촌부의 내용은 아주 또 다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은 24개의 은면동마다 24개의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24개의 1일차 12개 7시부터 저녁에 여러분들 종결될 때까지 사전투표가 종결되기 전까지 개표 상황표에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1일차 12개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래서 데이터셋이 2개인 겁니다. 1일차 12개 2일차 12개 24개의 사전투표 시간 추이에 따른 사전투표 선거인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분들 대부분 분석이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이 10월촌부님은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그런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 자료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 자료가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분들 주로 분석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를 기반으로 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사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조작규칙을 찾아냈는데 이번 시골촌부에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70도 시작될 때마다 1시간 단격으로 발표되는 선거인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3500여 개의 은면동의 조작값의 실체를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사후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 여러분 선거인수는 무엇의 합입니까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기껀표는 투표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무효표까지는 투표에 참가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여러분들 득표수에 손을 대게 되면 자동적으로 투표자 수가 부풀려지고 동시에 선거인수가 부풀려지게 되는데 이 시골촌부의 접근 방법은 일단 모든 종류의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부풀리기 작업이 우선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 부풀리기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24개 읍면동마다 24개의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3500여 개의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석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해성처럼 나타나 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를 기존과 완전히 다른 선거인수 부풀리기라는 부분에 주목해 가지고 소위 덕표수 조작 그러니까 이런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좀 모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수를 부풀려서 부풀린 만큼을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줬고 그다음에 선거인수를 부풀려서 비례대표 정당 대표에서는 부산 해운대구나 또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3대 7의 비중으로 조국개혁당의 7 그다음에 3은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줬고 서울시 종로구는 4대 6 조국개혁당의 6만큼 더해주고 그다음에 4만큼 모든 것이 중심에는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람들보다도 선거인수를 부풀려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표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 오늘 그동안 제야 h님의 전수분석 또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소위 조작과 발견 그것에 필적할 정도로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소위 득표수 조작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이 작업을 마무리하신 시골촌부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사기가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도 침묵하고 대통령께서도 침묵하고 배움이 있는 그런 식자층들도 침묵하고 언론도 이렇게 침묵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다 자신의 안의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 외면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기만 이렇게 부르죠. 셀프 디셉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가면서 이 자기기만이 긍정적인 그런 기능도 수행하지만 이 사업가나 가장이나 생활인이 현실 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음 아파하고 애달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이 엄청난 체제가 전복되는 이런 소위 상황을 불편하기 때문에 당장 자기기만을 이렇게 작동을 시켜 가지고 은폐하고 외면하고 또 먼 산 쳐다보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비용 청구수로 날아올 때는 도대체 이제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런 차에 정말 이 시골촌부님이라든지 제야 전문가 제야 H님 제야 K님 같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한민족의 역사 전편을 보게 되면 나라가 어려울 때는 늘 민초들이 앞섰던 겁니다. 어쩌면 한민족의 유전자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더라도 산업화 시대를 제외하고는 위정자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위험해 여러분들 그런 준비작업들은 항상 위정자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는 전란이 끊이질 않았고 그래서 아주 이민초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중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놓치더라도 잘라서 내보내는 방송을 보시고 너무나 중요한 오늘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